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저녁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.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을 13시간 만에 체포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